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워볼 곡은 I need a girl 건진아 양이 부른 노래입니다. I need a boy 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앞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사실 노래를 잘 못해서 간단하게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노래도 엉망이고 연주도 엉망이 되더라구요. I need a boy 한번 코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는 처음에, 아 블로그에 악보가 있습니다. 코드는 처음에 A 샵 메이저 세븐. A 샵 메이저 세븐은 자 1 2 3 4 5 6번 프렛입니다. 6번 프렛에서 1 2 3 4 5 6 1 2 그 다음에 1 2 3 4 1 2 3 자 5번 줄 뮤트구요. 그렇게 해서 루트 6번 줄 4 3 2 루트 4 3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코드는 F 메이저 세븐입니다. F 메이저 세븐 코드는 자 몇번 프렛 1 2 3 4 5 6 7 8번 프렛 발에 잡으시구요.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자 이렇게 해서 F 메이저 세븐 자 다음 코드는 A 마이너 세븐 입니다. 5번 프렛이구요. 그리고 D 마이너 세븐 bed속선으로 건져닝 2 이렇게 코어 단지 conve runselli도 많으시구요. 특히 하이 League Puis스는 E 마이너 세븐 두ав에서 5번 privacy 거 recollect Modern C.2皮 Boss이 포인트 나 implication 자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악보의 왼쪽 페이지 그쪽 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코드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주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만 좀 다르구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인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A샵 메이저 세븐 코드를 한번 잡아 볼게요 A샵 메이저 세븐 코드는 A샵 메이저 세븐 코드인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식으로 시작을 해요 슬라이딩으로 자 A샵 메이저 세븐 코드를 잡은 다음에 한 플레이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줄을 6 4 3 2를 튕겨주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루트 2 3 4 그 다음에 다같이 그죠 다시한번 보이도록 따 짜 짜 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따 따 다 같이 따 따 다시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따 따 따 따 따 다 같이 2 3 4 자 좀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느리게 하니까 저도 잘 안되네요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A샵 메이저 세븐 코드로 넘어옵니다 A샵 메이저 세븐 코드를 잡는데 이 새끼손가락만 한 플레이를 위로 잡은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식이에요 어떤식이냐면 이런식이죠 따 따 따 따 따 따 이런식입니다 그 실제 연주에서 권진왕은 실제 연주에서 권진왕은 이렇게 쳐요 땅땅땅땅 근데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드 A마이너 세븐 발에 잡으신 상태에서 자 이 손가락만 1번 2번 자 그렇게 해서 6번 2 3 4 그 다음에 떼서 다시 여기로 붙여줍니다 자 여기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바로 발에는 그대로 잡으시고 D마이너 여기서는 약간 해머링온과 플링오프가 있어요 1번줄 그 다음에 2번줄 그 다음에 4번 4번 이런식이에요 약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L3maj7 그냥 Fmaj7 A-7 A-7 D마이너 D마이너 7 자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생각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게 좋아요 이렇게 오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면 전체적인 노래 느낌이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요 뭐 나 감사하나 조심심할 때가 그럼 나만 사랑해줘 계속 갑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슝 그냥 늘어가면 돼요. 목매도 예쁘면 건전하게 양효석 심사위원인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Dm7에서 잠깐 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시면 왼쪽 페이지가 마무리가 될 거에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D샵 메이저 세븐 코드가 나옵니다. D샵 메이저 세븐 코드는 1, 2, 3, 4, 5, 6번 6번 프렛 1, 2, 3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3개선 코드는 1, 2, 3, 1, 2 이렇게 여기서 4번씩 튕겨줍니다. 오른쪽 스커팅으로 그 다음에 한플렛 내려가서 Dm7 했죠? 다시 쭉 올라가서 8번 프렛 그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8번 프렛 Fm7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잡으면 건전형은 그냥 다 놓고 여기만 바래 저는 사실 이렇게 잡는 게 내 편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잡는 게 건전형은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Cm7 여기서 한 칸, 두 칸 내려와서 6번 프렛 잡으면 A샵 마이너스 세븐 줄번을 6, 4, 3, 2 자 여기서는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Can't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look You know You know A샵 마이너스 세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3개정도 깨면 되죠. 6,4,3,2 6,4,3,2 여기는 5,4,3,2 이게 약간 또 스킬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크르센더로 점점 세게 해치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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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계속 쭉 합니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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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로우코드 1,2 1,2,3 1,2,3,4,5 3개정도 깨끗하게 1,2,3,4 1,2,3,4 이렇게 끝난 노래입니다. 너무 늦은 밤에 설명을 조곤조곤 하다보니까 저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많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도 강자라고 부르긴 좀 초라하지만 이걸 보고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